지난주에 본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후에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감남산 안에 계신 만에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중심으로 보면 가로뉴다는 배신하러 탈러 갔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나머지 13명 제자들에게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일 크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라고? 헤드로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겁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몰라야 사실은 더 좋아요 이게 결론을 몰라야 버릴까 안 버릴까 막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재미가 좀 없죠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제자들이 말할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는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부인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베드로보고는 오늘 밤, 오늘 새벽에 딱 두 분 울기지 않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라 그래서 세 번 다 부인해요 그러면 다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육신이 약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약해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 육신이 육신의 힘을 믿고 큰소리 치는 거죠 이제 본문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개샘만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개샘만해 뜻이 뭐라고요? 기름 짜는 털 기름 짜는 털 압착기 뭐 이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털 감남은 뭐요? 올리버 동산 올리버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기름 짜는 털이 반드시 있겠죠 기름 짜는 털 올리버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짠다고요? 우리 덜개, 참깨 이런 것은 볶아서 압착을 하거든요 근데 생글을 압착해요 그래서 생글을 팍 압착하는데 고급 올리버유는요 나무 털로 짜는 게 고급 올리버유예요 새로 만든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차면 조금 품질이 떨어진대요 나무에 올리버를 압착하는 거죠 그러면 감남산, 개샘만의 동시에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감남산 뭐요? 기름, 올리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메시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개샘만에서 기도하는데 땀에 피방울이 섞이듯이 피가 땀처럼 뚝뚝 땀이 피처럼 떨어지듯 정말 피가 베어 나오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메시야 그 올리버 감남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압착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으깨어져서 기름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게 감남산, 개샘만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우리 이미 또 결론 알고 있어요? 잤거든요 죽을 지은 정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에요? 떡집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있는데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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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 엘로임의 주름이 말이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이런 배경들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들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계신 만에다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뭐하라고요? 여기 앉아 있어라 이건 8명이에요 한 명 배반했으니까 11명 중에 8명은 너희는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하고 3명 그러니까 8명 남아있으니까 3명이잖아요 한 명 배신했으니까 3명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게 굴리를 하죠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있어라 하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고 안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살고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하라는 말은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왜 불러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다 바라입니다 다 바라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물론 나중에 보금을 정거해야 되지만 우선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좀 더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가면서 깨어 있어라 하라고 기도하라고 안 그래요 그럼 왜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가?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나? 예 차별합니다 예수님만큼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서 하면 천국 확실히 보내고 지옥 가서 하면 확실히 지옥 보내는 진짜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차별 없고 지옥에서는 차별 안 합니다 똑같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왜 데리고 가시냐면 이런 베드로, 야구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목격했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님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뭘 언언해요? 별세, 죽으심을 언언해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 받는 자들이에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하늘께서 숨겨버렸어요 왜 우상숭배할까 싶어서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올려가 버렸거든요 엘리야도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시간을 빼면 십작으로 구원 받는 얘기예요 방금 찬양대 찬양 이걸 모아서 하는 찬송을 뭐라 그래요 메들리의 찬송 그 메들리 찬송 전부 다 무슨 내용이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호래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도 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고 변화해서 별세를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구부 요한에게 내가 이 본 광경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야구부 요한이 그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왜? 뭘 봤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영광을 봤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면 온갖 기적을 다 보았으니까 십자가 앞에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부인하여 저주명세에 부인하더라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성기에서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야구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33절 베드로 야구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기계적으로 슈퍼맨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선잔을 마셔야 될 거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자네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와 자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장로를 잡혀서 고난받고 십제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오셨잖아요 기록된 것만 세 번이에요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세 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밤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곧 재판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뻔히 알고 하나님이 사람이다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십제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뻔히 아시면서 왜 놀래요? 왜 놀래야 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걸 우리는 가장 쉽게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무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 초능력,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는 해석을 하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있다는 것이고 갈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기 위해서 있다니 오셨고 이러면서 올라가신다 하는데 왜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베드로 야구보레 요한에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박윤만 씨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마가 마가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마가보면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이건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잘 기르기로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정표현이 마가보면서 낯선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성경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감정표현이 마가보면서 낯선 것은 아니지만 그는 놀라고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33조 후반부에 혹은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요 34조 후반부라는 표현은 고대는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 청자에게 놀람을 줄 수밖에 없다 유대에서는 시리아 통치에 대항하여 벌인 마카비 전투 바로 직전에 일어난 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한 까닥에 안테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어에 붙잡힌 일곱 아들과 어미가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문을 받은 후 순교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게 제2 마카비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친구의 중간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헬라의 왕 안테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일곱 아들이에요 아들 일곱 명과 어머니인데 너희들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인다?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조금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너희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문을 받은 후 순교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마카비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예상된 예수님은 놀라고 번민하신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마음은 슬퍼 죽일 지경에 이르렀다는 고백을 하신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놀라고 번민하고 슬픔 가운데 이끌게 하였을까 이 질문 저도 많이 받았고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저는 파토사의 하나님이라고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분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분의 내용은 제가 인용한 이유가 계속되는 거 한 달락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백에 사용된 헬라 표현은 70인경 10편 41편 6절 12절 70인경하고 성경 9절이 좀 달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2장 5절에 등장하는 것과 유사다 영훈아 네가 왜 슬퍼하느냐 의문 대명사를 재배화하면 세 단어 모두 예수님의 고백에 등장한다 10편의 맥락에서 그 같은 표현은 성전으로부터 물리 떨어져 있는 까닥에 하늘을 향한 가람 가운데 있는 시인의 영혼 상태를 보여준다 만약 예수께서 시를 참조한 것이 맞다면 그의 번민과 놀람 그리고 슬픔은 그 역시 10편 저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역 시작점에는 요한의 해결을 세례를 가까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사역 말미에 이뤄서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혹은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영적 유기 상태를 그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자 이름들 한 4명 정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영웅이나 유대 순교자가 걷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웅처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웅이나 위인정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어떻게 해요? 초연합니다 그러면 사상을 위해서도 우리 옛날에 민주운동할 때 대학생들이요 그 사상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위해서 뭘 했어요? 기름을 끼얹고 몸에 불을 지렀어요 옥상에 뛰어내렸어요 우리 관원장 삼국지에 관원중 같은 사람은 칼로 수술하는데 그 당시 마취도 안 하잖아요 그냥 화 타죠? 그 사람이 악물을 하니까 안 해요 바둑도요 바둑 딱 도는데 옆에서 돼요 찢어서 수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관원장은 여러분 삼국지에서 신으로 대접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관원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원장을 섬기고 있어요 사당당 같은 데 가보면 관원장 사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죽음 앞에 초연하게 그러니까 마카비에서 나온 사람 엄마와 아들 7명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왜?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걸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오는 언약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의고만 죽게 되었다 이게 진짜 성경이 증거해요 이건 메시아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용한 성경 구설을 저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0편 42편 43장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이나 찾아도 되는데요 42편 한번 보십시오 10편 42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조하셨다 학자들은 다 이렇게 표현해요 4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해요 자 이건 내 영혼아 고라자손의 찬송인데 내 영혼아 네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자기를 객관화시키죠 어찌하여 뭐예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고민해요 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절을 보십시오 42분 구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대로 말며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석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10년 40년 43절을 계속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승긴다고 하는데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고 쫓겨났을 때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성전에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원수들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까 원수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뼈같이 찌르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전문가신 하나님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병 하나 못 고쳐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 한 푼 안 보내주더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차라리 마 죽어라 이게 원수들의 찌르는 서류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11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네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도 보십시오 43편 짧으니까 제가 전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이한 자에서 나를 근지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힘이 되신 이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상황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뭐한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의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로적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는 게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한 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10편을요 단식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잖아요 불안해요 지금 단식하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하나님과 멀어진 끊어진 그 유기상태를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쉽게 죽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이 단식과 이 죽기까지의 고민은 이 죽기까지의 고민은 어떤 영웅 이야기도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엄마와 일곱 아들의 이야기도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단식하고 고민한 것들이 바로 이 10편에 있는 내용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10편 21편에 나오는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가 이런 고백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0편을 참조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 내용들은 좋지만 저는 이 10편을 참조해서 참조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의 영어로 이미 구약에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 또는 다이세 10편이든지 고라자손의 10편이든지 이런 10편에서 그리스의 그 고난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그 고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슬피 고민하며 죽으시는 그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이번 설교를 제가 다른 데 강의가 있어서 미리 일주일 전에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새로 준비했어요 그 강의하라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원고는 그걸 읽기 때문에 나오면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하나님 뜻이 있겠죠 다시 설교하라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다시 설교 준비한 거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한 게 날아가 버렸는데 금방 기억나요 날아가 버렸는데 이제 기억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흐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흐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민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는 죽음을 몰라요 생물학적 죽음 아닙니다 동물이 죽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 죽음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내 생물학적 죽음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산자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이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선지자들 또 시편의 기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에 못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럼 우리는 뭐가 고통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제가 어제 청소하는 분들하고 의자도 부족해서 해서 화분도 좀 정리하고 다른 데도 좀 두고 여기 의자 몇 개 놓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헐빈할 겁니다 헐빈할 거 알아? 서울 사람 잘 못 알아서 표준말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자리 좀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게 뭘까요? 정말 두려운 게 우리는 내 육신의 멸해짐?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찌그러짐? 육신의 찌그러짐은 그렇게 두려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할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막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게 뭐 별 의미 있어요 유일하게 산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무슨 의미를 알아요?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릇의 영이 임하여 조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께 나아가지 못하니 내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된 인간으로 하나님에 나아가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유일한 관계성 정말 삶의 일체는 신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예언의 신과 너희는 못 본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 때 미치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탄식과 슬픔과 죽기까지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요 이해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학자의 글을 좀 인용했는데 영웅들도 거기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은 번민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란 말이죠 영적 유기 상태를 영적으로 버리심을 상태를 그가 직접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아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왜 쿨쿨 찼을까요? 이 영적 유기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끊어지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으면 고통이잖아요 오늘 어떤 선생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돈 없으면 고통이에요 우리는 돈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누구 알아요 이걸? 내 몸 아픈 게 고통이에요 내가 형편이 안 피이는 게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 생명에서 끊어지는 이게 고통이다라고 느껴보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끊어지면 끊어진 상태로 있으면 말라 죽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붙여야 삽니다 내가 예수님에 붙여야 삽니다 이 고민을 언제 해보셨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론은 알아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이 알아 정말 성님의 이 진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이 고민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통이 뭔지 이해가 돼요 성님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해 불가능해요 어떻게 죽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죽으러 와놓고는 죽는데 막 슬퍼하고 고민하고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이런 고민을 합니까? 이 고민은요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하나됨의 관계에 끊어진 이 고통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볼 겁니다 주여 이 잔, 아빠, 아버지여 이 잔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누가 하래?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비 뜻의 자발적으로 복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 버림 받은 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뭐 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끌어가는 유일한 길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버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신비이며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며 이 십자가 없는 다른 복음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35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보려고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제자 세 명 다 자고 있어요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오면서 다 버려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는 자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제 두 번째 오셔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말씀하시고요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좀 이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죠 다시 오사 보신 적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 잔을 네가 마시라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라 와서 이제 두 번째 깨워놨고 갔는데 두 번째 또 자고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거죠 큰소리 친 게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큰소리 친 게 다 날아가버렸어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요 눈이 천근 만근해요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홀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러시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지혜인의 소리에 팔리는 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하기를 아는데 왜 또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너 육신이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지혜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가로녀다가 예수님 잡으러 가까이 온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해서 잡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42절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수요일 저녁에 아가스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이 나와 함께 가자였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그 앞에 2장에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했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일어나 함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끝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십자에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저녁에 아무도 안 들으셨구나 몇 사람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물에 빠진 사람을 예를 들었잖아요 수요일 못한 사람은 물에 빠졌어요 그냥 막 빠져 죽는데 위에서 야 일어나 나와 빨리 나 헤엄을 쳐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발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자 라는 말은 그분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속에 뛰러서 그를 끌어안고 끄집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위에 있고 얘들아 성경 보아 성경 읽어 기도해 교회 열심히 달려 그리고 천국까지 올라와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잘못된 오해예요 아니요 우리는 올라오라고 해도 못 올라갈 사람이에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오시는 얘기 낮아지시는 얘기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오신 것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함께 가자 라고 하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했는데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17장 3절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그 작은 자들 위에 뭐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드리우리라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 안 하겠다고 끝까지 십자에서 도망 안 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예수님의 의리를 필요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한 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요게 뭐라고요? 육신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육신으로 천국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 안 하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건 완전히 알미니안 2단이 되니까 적어도 장로계에서는 육신의 힘으로 천국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은근히 들어보면 전부 다 현륙의 힘을 이끌어내는 얘기더란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그냥 집에 계시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뭘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도 죽여서 뭐 하시면 돼요? 손을 내밀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가겠습니다 천국 못 갈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게 육신이에요 자 그래서 38절 다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라고요? 원의로 대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내가 마음은 있는데요 육신이 약했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말로 사용하죠 기도 좀 하십시오 하면 뭐라요?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육신이 약했어요 헌금 좀 하십시오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그럼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어요 자꾸 이렇게 빠져나는 핑계끼리로 이 말씀을 삼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공동문제 이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몸은 단지 이 살덩어리 이 사락스 그런 말인데요 소마 사락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헬라로 이 몸은요 사락스 그냥 고기도 사락스라 그래요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몸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거란다고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뼈와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전인이에요 전인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육신을 잠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원래 예수님 부인 안 알고 계세요?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똑같은 육신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뭐라고요? 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끊어진 상태에서 이 마음을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로는 펀뉴마인데요 구약의 루아우와 대치돼요 루아우는 성령도 되지만 그냥 바람도 되거든요 루아우는 성령도 되지만 그냥 바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뉴마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 펀뉴마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육자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보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안 오세요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보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니까 완전히 뭐와 관계없어요? 영적인 것과 관계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만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 이걸 육체라 그래요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짐승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도 생각하잖아요 생육번성이에요 짐승도 다 짝짓기하고 싸움을 해서 예쁜 거 차지하려고 수컷들이 싸우고요 그래서 예쁜 앙컷 차지하려고 하고요 앙컷을 딱 보고 있다가 누가 싸움 잘하나 그 싸움 잘하는 사람 편에 가서 알아요 앙컷이 결혼할 때 누가 돈 많이 있고 넘게 있는지 거기에 가잖아요 이게 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이 육신이 된 상태로 교회 찾아왔어요 이 육신이 된 상태로 성경을 봐요 이 육신이 된 상태로 기도해요 뭐 했을까요? 육신의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 그럼 영의 생각은 누가 주셔야 돼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대요 그게 십제에 죽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십제에서 깨어져 죽어야만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 주에 아빠 아버지와 잔을 옮기십시오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육신이 약하다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영적 내 마음의 예수를 모셔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요 12절만 딱 잘라버리면 이게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12절만 잘라버리면 그럼 사형리 전도지 아시죠? 그거 13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12절만 나오고 그래서 사형리 전도지가 알미니안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야 너 나와 물에서 못 나오는데 나와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요 풍덩 뛰어들어서 끌어내와야 돼요 끌어내와야 돼요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예수 믿어서 예수 영접해서 사람의 자녀 되는 건 혈통 아니에요 육정 아니에요 사람의 뜻 아니에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합해서 두 글자로 육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합해서 두 글자로 육신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태초의 친일 창의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의 관계에서 끊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생명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이 깨어짐으로 육심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이 깨어져서 성렬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혼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원하더라 자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육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요 6을 뭐라고요? 육신 육신이 일한 것은 뭐밖에 못 만들어내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큰일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큰 어떤 업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결단코 육신의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뭘 만들어내면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널 푸는 게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 충성을 많이 했는지 성교사를 100명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와! 이래 하잖아요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근무를 지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 일은 뭐로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해놓고 뭐 했다고요? 영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율법선생 네고 되며? 율법선생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는 아직도 뭐라고요? 육신이다 너는 육이다 육이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제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율법선생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선생이 돼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거듭난 자의 특징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에 것을 찾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도 정말 그 삶의 목적 방향 목적 방향이 정말 하나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저는 육신이라고 봐요 물론 거듭났지만 연약하여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봐줍시다 봐준다고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정말 육인지 영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살면 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영으로 사는 게 뭔가? 육신이 뭔지를 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10대에서 왜 버림받는가 육신인 우리들에게 그 죄 없는 육신이 깨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 답답함과 고통과 죽기까지 고민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 이해조차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 24절 볼까요? 23절 볼까요? 7장 7장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 놓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로마서의 질장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뭐 다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으로 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속 사람이 생겼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법이 하나 있어요? 내 지체 이 육신의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이 법은요 죽어야 없어져요 죽어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어져야 없어지는 게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제자들 보고 예수는 그랬잖아요 마음은 뭐라고요? 원의로 대 육신이 연작하오다 이게 원함과 행함이에요 우리 안에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육신으로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님하고 육신으로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유학자들도 육신을 추구 안 하고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많아요 유학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 청백리들 관리들 가운데서 청백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장관이라도요 뇌물 안 받으면 초과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장관 정도의 사람이 뇌물 안 받으면 뭐에 산다고요? 초과집에 그런데 저 말단 관리가 고대 광실 기와집에 살았어요 뭘 받아요? 뇌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조차도 청백리로 살고 정신적으로 산다 그것을 더 고귀한 가치로 이고 산다 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의해서 뭐라고요? 육신이라 그래요 그것도 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꾸 지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해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주실 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적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성림이 말미암 성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육신은 또 무슨 법을 따라 살리려고요? 제 법을 따라 살아요 이 갈등이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이 갈등 나오면 죽을 때까지 어느 어떤 것은 좀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고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른데 일이 취소돼서 그냥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우리 근사님 남편이 준 책인데 서당의 일상이라는 것 아주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자음서당의 일지를 쓴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 동네가 노국이라는 동네인데요 무릉에서 누가 왔다 어디 근국에서 누가 왔다 이런 얘기를 보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가볼까 해서 집사람하고 한낮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는 생각도 안 나다가 어떤 때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제도 이제는 이게 해결됐나 싶었는데 10년 뒤에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은 분 많이 계시죠 열 받아보세요 또 한 대 빼물고 또 이렇게 목사 한 대 한번 나와봐라 이럴 수 있다면 그 육신 미치 마세요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지하면 어떠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보금이 그래서 제자들이 결단 결심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지혜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죄로 태어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으로 보내고 그 육신에 뭘요?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고통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뭘 알아요?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고통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 영의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현력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로 나올 수 있어요 율법주의 그다음에 금욕주의로 나올 수 있고요 세상 영광을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이것도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이게 미고데모잖아요 율법 선생인데 지금 미고데모는 사람을 구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왜? 율법 전문을 가르치니까 고른도우서 3장 6절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을 살린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보세요 율법주의 육신이잖아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육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수 제쳐두고 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시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는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육신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죄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육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영의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속의 문제예요 성령이 오면 죄와 사망의 소속이 있을 때 그 육신이에요 똑같은 육신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예수 안에 오면 이제는 그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너를 주장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너를 끌고 간다 영이 너를 생명으로 끌고 간다 이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느냐고 영에 있는 하느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의 영이 임하면 뭘 알게 돼요? 자기가 육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그리스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뭐래요? 죄로 말면 아마 죽은 것이에요 아 이 몸 아까 몸 육신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건 죽었어요 언제 죽을까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십자가에 함께 죽었는데 육신에 죽은 것 함께 죽는 거예요 100년 뒤에 여기 100년 뒤에 살 사람 있어요? 오늘 아기 100살까지 넘겨서 살 수도 있는데 100년 뒤에 우리 다 죽었어요 100년 뒤에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100년 뒤에 다 죽었어요 뭐가 다 사라졌어요? 육신의 소유욕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육신의 소유이 없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뭐로요? 의로 말면 아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은 거고요 영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꿈틀댑니다 사탄도 한꺼번에 죽여버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머리를 박살내버리는데 아직도 몸통이 살아서 꿈을 떡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면 너희 뭐요? 죽을 몸도 살리신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 혈과 유 그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을 믿고 사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이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늘 육신과 영의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갈등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성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누림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도 예수 믿는 생명과 평안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